도기 기마인무령 명기는 5-6세기의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말을 탄 한 쌍위 토우이다. 대한민국의 국보 제91호에 지정된 문화재로 경상북도 경주시 금령총에서 1924년에 배모양 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주인상과 하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기마인물도상이라고도 부른다. 죽은 자의 영혼을 육지와 물기를 통하여 저세상으로 인도해주는 주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속을 비게 만든 말의 안장위에 하나는 삼각형 모자를 쓴 정장한 사람, 또 하나는 꼭지 달린 모자를 쓴 하인같은 사람이 앉아있다. 두 인물상은 두꺼운 직사각형 판위에 다리가 짧은 조랑마를 탄 사람이 올라앉아있는 모습이다. 말엉덩이 위에는 아래로 구멍이 뚫린 등잔, 술잔 또는 구리손 모양의 물 넣는 구멍이 있고, 앞가슴에는 물을 따르는 긴 부리가 돌출되어 있어 비어있는 말의 뱃속을 통해 물을 따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말 엉덩이 윗부분은 대표적인 유목민족의 지표유물이라는 점, 이 구리솥이 지금까지 훈족의 이동로에서만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유목민족과 한민족의 관련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두 인물상의 모습은 말장식이 화려한 주인상의 경우 고깔 형태의 띠와 장식이 있는 삼각모를 쓰고 다리 위에 갑옷으로 보이는 것을 늘어뜨렸다. 하인상은 수건을 동여맨 상투머리에 우솥을 벗은 맨몸으로 등에 짐을 메고 오른손에 방울 같은 것을 들어 길 안내를 하고 있는 듯하다. 재질은 단단하며 크기는 주인상은 높이 23.4cm, 길이 29.4cm이고, 하인상은 높이 21.3cm, 길이 26.8cm이다. 이 인물상은 신라인의 영혼관과 당시의 복식, 무기, 말가춤 상태, 공예의장 등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